이번 순서는 팬들 여러분들이 완전히 좋아할 코너입니다. 뭐예요? 팬 여러분들과 크래비티가 함께 꾸미는 코너 아라TV 팬싸인 부탁해! 빠밤이 바밤싸 저희가 싸인을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와 그럼 저희 멤버들의 팬분 한 분 한 분 뽑아가면서 팬사인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남기시면 돼요. 질문을 댓글로 이제 오우 너무 빨리 잠깐만요. 스톱! 나도 나도. 됐다 됐다. 아이디를 먼저 말하고 질문을 답변해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톱할게요. 스톱했어요. 청청님께서 와 읽었다. 청청님께서 멤버들 배경화면이 뭐냐고 지금 궁금해 하시고 계세요. 저 제 셀칸데요? 자기 얘기가 정말 억지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해, 먼저 써서. 근데 지금 너무 빨라서 미리 받아놓은 질문으로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진짜 많다. 우리 크래비트는 치킨파, 피자파? 그쪽부터 한 번씩 말해보세요. 저는 피자파입니다. 오, 피자? 우빈. 저는 불변의 피자파입니다. 네, 저도 피자파입니다. 오, 저도 피자파인데? 오, 뭐야? 어떻게 난 치킨파인데? 아,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난 둘 다인데? 역시. 저는 당연히 치킨파. 오,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그럼 좀 더 많은 피자파 하겠습니다. 오, 정모가. 그러면 정모가 이름을 써주십시오. 우리 한 분당 한 명씩 한 번씩 불러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 정해주세요. 오, 미니, 모니, 모니, 모니 씨. 네, 안녕하세요. 저 3, 3. 뭐야, 나 3할로 불렸네. 그럼 너 다른 거 구해. 하, 똑같은 거 해도 해. 어, 16. 어, 14. 26. 26. 응, 한 번 더. 나는 데뷔일 14일. 오, 갑자기 그렇게 의미 부여를. 다른 질문. 자, 우빈이 형. 아,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구팔 님께서 멤버들의 베라픽이 궁금하다고 했었어요. 오, 우와. 그러면 정모 형부터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형 무조건 민트 초코칩입니다. 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좋아해요. 형도 민초파? 우빈이 형? 저는 말차 좋아합니다. 오, 오. 저는 이번에 신메뉴가, 신메뉴 중에 그 뭐지? 그 어디 초콜릿이랑 콜라보 한 거 있는데? 아, 뭐 기억이 안 나. 티켓, 티켓, 티켓. 티켓이랑 콜라보 한. 네, 그. 저도 정모 형이랑 같이 그. 민트 초코맛. 민트 초코맛. 음, 좋아, 좋아. 저는 깔끔하게 멤버들 따라 먹겠습니다. 오, 나라쟁이.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오, 사라졌죠.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 오, 고급진 거 드시네. 고급진 거 마크. 저는 초콜릿. 그냥 딱 기본 초콜릿 맛. 오리지널. 저희 사실 뭐 다른 맛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든 광고가 들어온다면. 광고 좋습니다. 형완 형이니까. 그럼 이제 저쪽에서 태형이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이거 일단.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네, 아세요. 얼굴이 가려지니까. 네, 크래비티 멤버들 윙크 파도 타기 한 번만 해주세요. 윙크 파도 타기 할까요? 그러면 민이 형부터 윙크 파도 타기 한 번 해봅시다. 바로 갈게요, 준비하세요. 네. 아, 아닌데? 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윙크하고 왼쪽 보면 돼요. 뭐야, 뭐야. 아, 됐다. 그럼 여기에 방금 질문 주신 분의 이름을 닉네임을 여기에 적어서 가운데로 다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태형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 제가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안무를 가장 빠르게 외우는 멤버와 반대로 가장 늦게 외우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앨리 캐스틱이에요. 앨리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빨리 외우는 멤버는 다들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세림이 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외우는 멤버는 누군데? 누군데 웃어요. 그, 민이가 아니에요. 아, 나 잘해요! 민이가 아니에요. 아, 나 잘해요! 발끈, 발끈했다, 발끈했다. 민이는 한 번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버버를 치겨야지. 버버를 치겨야지.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나 안무 빨리 외우는데? 엄마, 알겠습니다, 모빈 씨. 근데 우리 멤버들 일단 전체 다 안무를 좀 일찍 빨리 외우는 편이어서. 마지막 질문은 멤버가 다 같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합시다. 아, 저 근데 픽해놓은 질문이 있어요. 네. 성민아가 더 받은 질문이 있어요. 한방근 님께서 이제 제 캐스팅 비하인드를 여쭤봐 주셨는데 16살이었어요. 아기다, 아기. 원래 흐문으로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유독 정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유독! 그치, 그치. 하필! 그치, 그치. 저기 학교 정문 앞에 없더니 이러고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 질 수 없다. 왜 질 수 없다. 왜 질 수 없는데. 왜 질 수 없는데. 갑자기 승부야 뭐야. 갑자기 저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제 입으로 말해도 좀 그런데 아 친구 너무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아 친구 너무 눈에 띄게 생겼다. 아 내가 갑자기 명함을 주시는데 스타쉽이었어요. 근데 어 스타쉽이 뭐지? 아 스타쉽 몰랐구나.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좋은 기획사다, 좋은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오디션을 보고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이렇게 얘기 길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 깜짝 놀랐네. 에어컨. 동화 한 편 듣는 줄 알았잖아. 점들 뻔했네. 파워라. 자 그럼 이제 사이즈 두 개 남았어요. 앨런이 형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퀼킹이 님께서 질문하신 거 있는데 크래비티들은 못 먹는, 악 먹는 음식이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가지를 잘 못 먹어요. 가지? 어렸을 때 먹다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가지를 안 먹습니다. 저는 무섭게 생긴 음식을 안 먹어요. 무섭게 생긴? 각발 같은 거? 아무리 피자나 치킨이 맛있다 해도 무섭게 왔다 그러면 못 먹어요. 무섭게 왔다 그러면 못 먹어요. 무섭게 왔다. 무섭게 올 수 있군요. 기준이 뭐죠? 생떡이 온 건가? 잘 우빈이 형. 저는 딱 한 가지 생토마토를 먹겠습니다. 할 수 있지. 저는 토마토, 오이, 당근, 피망, 브로콜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지가지. 피망 저 피망, 가지, 오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몹쓸 저 주스. 네. 아 너무 못 먹게 됐어요. 몹쓸도. 제가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정신이 좀 맑아진 느낌이에요 여기에 평이 네 저는 일단 웬만한 채소를 다 먹는데 좀 이 맛이 까다로워요 채소를 다 못 먹지만 김치는 먹을 수 있고 김치도 아사기를 안 먹고 이파리만 먹으면서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는 또 안 먹어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상추는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진짜 까다로워 김치찜은요? 김치찜? 아 김치찜 먹어요 그리고 씹히지 않고 맛도 안 나면 괜찮은데 식감이 나거나 그러면 채소를 먹는 거 같아요 이제 딱 앨범스타인 CD가 한 장 남았습니다 저희 크래비티가 골라볼까요? 데뷔한 정무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서열 꼴찌다 혹은 서열 1위다 하는 멤버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꼴찌에요 에이 너는 상위권이야 아 꼴찌지 일단 제 생각에는 꼴찌는 저는 바로 떠올랐는데 저도 바로 떠올르죠 뺏길 수 없는 타이틀을 저는 루비 저는 루비가 꼴찌 아닌가요? 그런 거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꼴찌 두 분 계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 꼴찌 공동 꼴찌 느낌이 나긴 한데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공공주 형들이 공공 꼴찌 꼴찌입니다 이제 꼴대는 정했으니까 1위 하나 둘 셋 셋 안성민 자 여기서부터 누구 선택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성민이 그러면 나도 형준이 나도 형준이요 형준이 두 표 나도 성민이 성민이 지금 3표 4표 형 누구야? 저 미니였어요 미니 한 표 미니바라기 저거 성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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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 막내 온 탑 막내 온 탑 막내 온 탑입니다 자 이렇게 해본 사인에 닉네임 적었고요 구정모 얼굴이 나라다님 좋은 닉네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구팔님 네 저는 성민아 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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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당근님 저는 델리님 저는 클킹이님 저는 원진이 병아리님 저는 크래비티 내 마음속에서 미니정모중님 저는 미니모니먼님 방금 크래비티 전체 질문을 다 하신 데뷔한 정모님 좋은 닉네임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